내가 얼마 전에 운전을 했거든? 근데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지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거의 차선이 안 보일 정도여서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운전을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어떤 미친놈이 엄청 위험하게 끼어들려고 하길래 경적을 울렸어 근데 그래도 계속 끼려고 해서 내가 진짜 사고 나기 직전까지 갔거든? 그냥 사고가 아니고 차가 뒤집어지거나 아예 날아갈 수도 있는 수준의 사고가 날 뻔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엄청 흥분해서 경적을 한 10번 울리면서 욕을 했어 근데 구멍이 옆에서 경치하마 이러는 거야 귀여워 맞아 귀엽지 오 진짜 개귀여운데 맞아 너무 귀여웠어 갑자기 생각하니까 귀엽네 구멍 자는데 뽀뽀자 하여튼 무서워하길래 좀 진정을 하고 집을 잘 왔어 어 그 근데 언제까지 어만할 거야? 바꿀게 좋다 응으로 바꾼 거구나 응 운전 얘기는 끝났고 내가 요즘 바이올린을 배우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데 안 신기해? 응 그럼 그냥 영상 주제 얘기하자 응 며칠 전에 올라온 유성채널 커뮤니티 봤어? 아니 멤버십인가 열었다던데 오 여러분들 유성채널 멤버십이 공식 오픈했습니다 댓글에 표기되는 엄청나게 귀여운 배지들과 유성과 대화할 수 있는 디코 채널에 초대받는 엄청나진 않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이진 않지만 멤버십 전용 영상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가입해서 위의 혜택들을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forcément type 2 이렇게 감사합니다.